제가 어제 노로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밤새 소화하고 땀기도 못 먹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 대학교 때 한 번 걸리는 이후로 또 걸린 것 같은데 연어 잘못 먹었다가 죽을 것 같아 사이다 콜라가 너무 아쉬워 싶은 거예요 병원비 생각해서 원플러스원 제로 칠성 칠성 사이다 좋아하고 제로라 조금 맛이 아쉬울 것 같은데 내가 원플러스원이래 또 마시고 싶었어 캔으로 뚱캔 잘 먹겠습니다 다행히 노로바이러스는 아니라는데 장염이래요 아 끔찍하게 아파서 새벽 밤 다 됐어요 너무 아파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나가서 사 먹기 힘들어가지고 쌍가탕으로 먹었다 부탁했을 때는 대답을 시켜줬어요 배금비 많이 나왔을 텐데 미안해서 그만해서 밥도 4개나 시켜줬어 귤 금천정도 시켜서 좀 멀어서 비쌌을 텐데 딸기 좀 작아요 분같아 다행히 처음 먹어보고 안 먹어봤어요 궁금해요 4가지 믹스 서비스도 주셨네 심지어 통 이것도 통줄인가 그리고 믹스랑 또 있는데 서비스를 많이 주시나? 안했냐 안했냐 이거는 얼음팩 제가 머리만 파는데 잘 됐다 이걸로 머리 좀 지져야지 얼마나 큰 줄 알았거든요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당뇨 걸릴 만큼 짱만인데 가장 만만한 딸기부터 먹어야겠다 딸기가 생각보다 양이 많이 없다고 당뇨 걸릴까 봐 걱정돼서 배려해준 느낌 근데 우리집 근처보다 크다 그래도 원래 좀 작은데 4개 달려있네요 원래는 6개 되지 않나 몰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딸기 너무 좋아요 본인이 아니네 ASMR 해보려 너무 먹고싶었어 맛있어 방금 막한 딸기맛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완전 냉동 아니고 생딸기맛 그대로 느껴져서 역절이 시원하고 아까 그 얼음팩 이것 때문에 맛있고 좋아요 오늘 머리에 올리면 되겠어요 열려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딸기맛이 그대로 팡팡 개맛이다 진짜 파인애플 안먹어봤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물이 주르륵 걸려 녹아내렸어 안의 수분 때문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파인애플 처음 먹어보는데 서탕이 엄청 단단해요 Virus wałone 매장가서 파인애플ico 신제품이에요. 물어봤는데 신제품은 아니고 제가 안갔을때 나왔었나봐요 몰랐는데 있었던거래요 근데 있었는데 눈길을 안줬거나 처음 먹어보는데 달콤해요 엄청 달아요 이거 살짝 두꺼워요 조심해야 돼 안에 고양이 보인다. 신기하죠? 주영호 먹고 맺힌게 아니고 결정이 잘 깨져서 이거 우울이 흘러내요 시켜먹나봐 맛있어 맛있어